1. 송교창 브롭 점퍼 에어볼 리코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클락 넣지 못했고 리바운드 가져가는 송교창입니다 이제 왕에 급하게 던졌어요 라거나 몇개 던피 돌파 여의치 않습니다 자 문성건이 볼 이어받지 못하고 한 번 막힙니다 돌아 나오면서 샷클락 7초 남았습니다 라거나 송교창 원드립을 점퍼 들어갑니다 송교창 송교창 엘리옵 안 들어왔어요 공격 리바운드 잡고 송교창 메이더웨이 들어갑니다 송교창 상당한 집중력이네요 짧았네요 천앤볼 자 다시 KCC볼입니다 송교창 레이업 득점입니다 송교창 유한준 송교창 안쪽 후이 나가라 추렁기 됩니다 군성건 자 돌립니다 송교창 선수가 패스키는 강히고 있어요 인상공사는 상코 때 저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와이드오플 정창경 송교창 따라 들어오면서 직전 네 저렇게 넣으면 정창경 선수 직장 상당히 고맙고 헐클락 컵에서 섭쇼 짧았어요 리바운드 잡고 송교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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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교창